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할 일을 경비원 혼자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경비노동자 갑질 문제가 연일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갑질 문제를 겪은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줄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경기G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군포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정모 씨는 불법주차 승용차를 발견하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 가까이 주차돼 있어 도로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를 발견한 차주인이 경비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근 유치원장 박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을 청하는데도 그 말들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했나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날 저녁에. 경비원 정 씨는 박 원장이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정 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산재신청 대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올해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갑질피해를 신고하면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약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거나 단기계약서 제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욕설과 폭행 등의 갑질행위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정당한 노동자로서 대우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휴게실 개선 지원과 인권보장 등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경비노동자나 배달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주의 TV 김태희입니다.